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가물오메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며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바라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불신앙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겸손히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악에서 돌이키며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며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빗나가고 때로는 방황하며 또 실족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하시니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족하다 하니 하시고 버리지 아니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 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의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있는 모든 억울함, 원망,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모든 사건들, 절대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란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누리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간과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성령임을 알지 못하여 구하오지 못하오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 대신 간고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자신의 불성한 모습과 영혼의 헐벗은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을 통하여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머물게 하시여,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탄식하며 신음하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명들이 힘없이 죽어가는 전쟁의 포화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홍수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경의 오염과 자연의 파괴로 이상기후가 온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원 상승으로 전해 없던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새 창조와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잘못 살아온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애통하며 바로잡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회복을 위해 애쓰는 마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대학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같이 귀한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빛나는 청년의 때에 주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하고자 하는 소망의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대학부의 국내 및 해외선교를 위한 선교 후원 행사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성도님들의 큰 관심과 후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 모아 이제 여름 선교사역을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가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큰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대학부 학생들의 믿음이 더욱 크게 자라나게 하시고 선교지에는 복음의 씨앗이 풍성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로 중복하며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훈련 가운데 어떤 사고나 부상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동료들 사이에 어떠한 괴롭힘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힘든 군 생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시어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풍 마와르가 괌에 상륙해 공항이 폐쇄되면서 발이 묶였던 소망의 권사님 가정이 안전히 귀국길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그곳에서 귀국을 기다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관광객들이 속히 귀국하여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마음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들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죄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리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절기적으로는 부활절기를 지났고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이 지금 우리 마가복음 읽어가는 중에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 속에서 또 성령 강림의 기쁨 속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순환의 장면을 보는 것이 도리어 또 큰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긴박했던 그날 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다가 지금 잠시 멈추어 섰었습니다 오늘 지난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서로 증언을 이제 맞추어가는 그런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히 달아갔다 그리고 그 뒤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잠시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합의되지 않는 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증언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들의 증언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가 되지 못했고 또 효력도 발생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더라면 혹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함이라 그럴까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개로부터 빠져나오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가 분명히 왔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의 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인지하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대제세상이 묻지 않습니까?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 바로 맞다라고 그렇게 시인을 하시고 자신의 그 모습을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생겨난 거죠 증거가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제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치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읽어왔던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순환의 길이 확정되어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신성모독으로 확정되어가는 아직 판결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하는 합세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는 죽어야 될 인물이 되는 것이고 군중들은 이제 독려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독려와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의 운명은 이제 정말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주변에 있다가 아마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거 예수님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자칫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왔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때 베드로에게 한 여정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6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들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아랫들에 지금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뒤뜰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혹독하게 당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숙한 선언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 장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스스로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자신의 입으로 드러내시는 그 엄숙하고도 놀라운 장면 바로 그 뒤에 지금 한편 그 사이에 뒤뜰에서는 아랫들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종 하나가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습니다 와서 베드로를 보고는 베드로를 인지한 것 같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당시에 그 아침 새벽 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불을 쬐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어둡다라는 의미도 함께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날씨가 꽤나 추웠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 춥고 두렵고 어둡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당시에 아마 그 베드로의 마음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아 근데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증언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이제 죽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이러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면서 그렇게 지금 놀림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말하는 이 소리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렸겠죠 아 나도 예수님 옆으로 바로 끌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로 나갈세 일단 지금 아마 본능적으로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얼떨결에 그녀는 지금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알지도 못하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일단 무시하고 일단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의 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일단 자신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두려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첫 번째 회피를 한 것이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적극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일단 피하는 쪽으로 첫 번째 그래서 앞들로 나아갑니다 장소를 바꾸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정이 계속 따라오는 듯합니다 69절입니다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이 여인이 집요하게 지금 상황을 지금 국면을 전환시키고 다른 쪽으로 가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피해 있으려고 하는데 쫓아오면서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도당 같은 사람 같다 같은 편이다 예수와 같은 편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0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가 말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갈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겠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0절 말씀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부인하는 말을 무엇인가 했을 것 같은데 조금 후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 사람이 맞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런 너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73절은 내 말소리가 그것을 표명한다 라고 하는 말을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말을 얼떨결에 할 때 갈릴리 사투리가 섞여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의 어떤 특징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는 너도 갈릴리 사람이 맞다 라고 판단한 것이고 너도 그렇다면 예수 도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뭔가 국면을 회피하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결국은 지금 아주 힘든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자 베드로는 뭔가 강력하게 회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 보면 저주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맹세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엄숙한 지금 사건입니다 그냥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예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가 쭉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요 1장부터 8장까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끊임없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보기에 내가 누구냐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8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보아라 이 메시야가 어떤 존재냐 이제 순환으로 나아가는 존재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이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죠 또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죠 귀신을 들인 귀신 들린 자 앞 속에서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끊임없이 반복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놀랍고도 엄숙한 장엄한 그런 그래서 드디어 그분이 누구이신지가 풀리는 이런 장면이 바로 앞서서 나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있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예수님이 곧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면 게시적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오고 제자들에게는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고 귀신들도 고백하고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가다가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엄숙한 순간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참 허무하죠 참 허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느낌이 우리에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 보면 곧이란 유시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항상 곧 곧이란 표현이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리고 가이 그 다음에 유시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울었다 닭이 울었다 두 번째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한글로 본다면 재미있는 언어적 유희가 보이긴 합니다 닭이 울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가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는 참 언어적인 어떤 흐름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헬라어로 본다면 이것이 서로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 두 번째 닭이 울었다 하는 말은 포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소리 지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네오라는 것은 닭이 지금 울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울었다라는 말은 클라이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곡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닭이 두 번째 울자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한없이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자 이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뭘까요? 가론 유다는 스스로 가서 목숨을 끊고 또 우는 그런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울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울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지금 쓰여져서 독자들에게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읽혀질 당시에는 이미 초대교회 박해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 저렇게 훌륭하게 따라가던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나도 역시 그랬다 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아마 정말 절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세 번 부인한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 네가 예수를 결국 배반했어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 너는 나쁜 놈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너 네가 결국 나를 부인할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대로 됐지? 결국 너는 누구냐? 결국 너는 참으로 못된 녀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가 부인하는 것 네가 부인하는 것은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꿈틀거리다 한 일일 수 있겠지 너는 그것을 그저 너의 잘못으로만 돌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일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도리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가 배반할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반한다고 그러지 않았니? 그것까지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러나 너는 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그 감싸 안아주시는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는 실수했고 또 실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은혜의 자기장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 베드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는 사실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위로가 또 우리의 부끄러움이 잘 우리 마음속에서 늘 생각나게 하고 또 동시에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또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잘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